안녕하세요. 저번주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말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문 기사들이라던가 사설, 컬럼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 제목에 나왔듯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왜 미련한 정책인가 이런 컬럼이 마이니치 신문 7월 6일자에 나와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컬럼과 그 다음에 각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신문의 사설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지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 여기다가 해석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간추려가지고 어떻게 일본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마이니치 신문 7월 6일 신문 컬럼에서 보면요 대한국 수출 규제 왜 미련한 정책인가 이렇게 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내용은 일단은 일본이 자유무역을 주장해왔는데 국제적인 신뢰가 저하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공급에 악영에 끼치면 그 원망을 일본이 듣게 돼서 일본이 악역의 역할이 된다 그리고 또 일본도 한국에 그 반도체 부품을 파는 입장인데 큰 고객인 한국 기업의 수출이 줄어들면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국이 대체품을 조달해서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손상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제 부품에 대해서 극복한 사례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공장 중에서 그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주는 공장이 멈춰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산화를 해가지고 일본이 오히려 이제 한국산 부품을 수입하게 되고요 2010년도에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일적자가 10억 달러였는데 11년부터 급격히 감소해서 14년경에는 한일 수지가 역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부품 시장을 한국에 많이 뺏겼다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자 아베 정책 빨리 걷어들여라 이런 컬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7월 6일자 기사를 보면 자 한국에서 퍼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게 이제 수출 규제 반발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한국의 서울의 슈퍼에서는 일본제 맥주를 치워버리고 인터넷에서는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고 자랑삼아서 올린다 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적고요 그러니까 그 또 여기 뭐 슈퍼의 매장에서는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사실 기사로 적어가지고 이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 신문을 제가 좀 그 사설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이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인데 그 요미우리 신문의 7월 5일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어 대한국의 수출을 이제 규제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신뢰있게 행동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다 한국 탓이다 이런 식의 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을 보시면 한국 측의 상식에 어긋나는 보복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아 한국 측은 WTO 재소를 검토 중인데 그런데 애당초 사태를 여기까지 악화시킨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 다음에 어 한국 측의 국제사회를 한 외교전이나 아 이런 거에 일본은 철저히 대비하자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 뭐 해석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그 제가 요 사설이나 여기 있는 기사들은 모두 다 저희 카페에 그 링크를 해뒀으니까 거기 가셔서 이제 그 전문을 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제 요 이제 제목이 어 대한국 수출 규제 보복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어요 여기는 오사카 G20에서 일본이 자유무역을 이렇게 하자고 선언을 했었는데 어 이틀 후에 이런 다자간 합의를 우습게 보는 이런 행동을 한 다음에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 왜 지금 규제를 하는지 그리고 어 왜 안전보장이란 이유로 이런 수출 규제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당당하게 표명을 해라 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무책임하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정책은 무책임하다 그리고 일본에서 무서워하는 게 역시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도 피해가 클 공산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공급원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아 요런 요렇게 좀 일본에서도 어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한국에서만 이렇게 걱정하고 좀 뭐 시체말로 쫄리는 게 아니죠 일본도 지금 물건은 파는 쪽이 일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 걱정이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 당부의 말은 한일 양국 정부는 머리를 식힐 때다 외교 당국의 고위급 협의를 타개 모색을 서둘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래서 그동안 쌓았던 신뢰와 교류의 축적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요렇게 싸우지 말자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니치 신문 7월 4일날 사설을 보면은 여기는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훼손한다 이런 제목의 사설인데 여기는 이제 뒷부분만 제가 좀 발전해 놨는데 여기서도 g20에서 그렇게 자유무역하자 그래놓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런 문장으로 끝나네요 아베 정권은 한국의 강경 자세로 나서서 보수층에 과시하겠다는 의도는 없느냐 눈앞의 인기로 장기적인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일본의 주요 신문의 사설 그 다음에 기사 컬럼들을 좀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책이 장기화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게 수출 규제 정책이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이비 그런 드라마도 있던데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종교를 믿지 말라고 옆에서 뜯어말려도 악착같이 믿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 사람들의 신념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들의 본능입니다 이런 기업과 상인들의 본능을 얻지 않은 그야말로 시장 경제를 거슬르는 이런 정책이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책이 완전히 지금 금수 조치도 아니고요 그냥 한 90일 정도 허가를 지연시키는 그런 정책인데 아마 이 기업들 간에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제3국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 팔고 싶은 기업 정말 사고 싶은 기업이 알아서 밀무역이라도 해서 물건을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수출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이런 이렇게 아무 명분이 없이 명분이 있어도 그 시장 경제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이 장기화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글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지 않고요 이렇게 글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